2. 세계적인 생각 음… 나는 석석을 뽑겠습니다 아, 재덕형 규민형 아, 어렵다 아 어렵다. 와 여기 너무 어려운데? 세기 민수 형 힘들다 아니, 별로 어렵지 않네 자 투표 완료했습니다 제가 2위네요 지금 올스타 투표하는 거 알지 저 지석이도 투표 완료 25위까지 쿠프 홈페이지에서 투표 가능 투표 인증하고 올스타 V 챌린지도 도전 정민 선수 올스타 V 챌린지의 다음 주자로 지명합니다